그래도 즐겁게 제 목소리 받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연이의 캐럿 노래, 귀 열고 들어주세요 자, 준비하세요 노래, 네, 주시면 됩니다 우리 항상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, 여러분 하나, 둘, 셋, 넷, 우리는 안 돼 울면 안 돼 딴타 할아버지는 우리 날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딴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지 누가 착한 건지 나쁜 건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첫째, 넷, 이룰 때 짜증을 내 장날 때도 딴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지 울면 안 돼, 울면 안 돼 딴타 할아버지는 우리 마음에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네, 더 신나는 캐럿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이도 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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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악 여기 엠씨 분도 저희 수고했다고 엠씨 분도에서 pred Give Up 앗 뜨거풀 가슴 폼은 매우 반짝이는 폼 바닐레다 같다면 붉은 건 다 했겠지 다는 모든 가슴이 불러내려 웃었네 다여오신 하루 돌끝 왕따야 왕따 왕따야 왕따 안갱기 선단절날 땀파만 하니 꾸덕꾸나나 흉이 맘을 흘러내려 웃음 흐스러운 사슴들이 흐르며 사랑해 여러분 사랑합니다 꾸덕꾸덕꾸덕꾸덕 다 같이 길은 길은 기억들이 우리 뉴타티비 여러분 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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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들이 여러분 메리클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 둘 셋 미래의 비교비교녀친이었습니다 우리 메리클리스마스 노래에 맞춰서 서서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노래 그 노래 한 번만 다시 캐럿에 했으면 맞춰서 서서 서서 한 거예요 어휴 서서 많이 서서 했는데 타이밍을 저희가 사실 몇 번 놓쳤어요 그래서 네 바로 서서 뉴타티비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희 공연 다 끝났으니까 카메라 놔두시고 네 이제 카메라 놔두시고 네 이제 카메라 놔두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아 잠시만 어떻게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거기 뒤에 찾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받으셨나요? 네 여러분 비굴녀친과 오늘 미리메리클리스마스 가수했고요 어떠셨어요? 비굴 오셨어요? 네 네 네 네 네 드디어 목소리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비굴녀친의 저는 비굴녀친의 저는 비굴녀친의 네 비굴녀친의 수련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예쁘게 봐주시고요 집캠 예쁘게 많이 올려주세요 저희는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겠습니다 어디랏 계시구요 곤란 Влад과 사이에는 우리 말을 오늘 밤에 다녀가신들 오늘 밤에 다녀 가신들 서 reinforcing 한글자막 by 한효정